부산지법 형사 3단독 재판부는 함께 살던 여성이 추락해 숨지기 직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30살 A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2월 새벽 자신의 아파트에서 함께 살던 20살 B씨가 휴대전화만 본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벌이다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B씨는 A씨와 심하게 다툼을 벌이다 아파트에서 떨어져 숨졌습니다. 재판부는 부검 결과 피해자에게 난 상처가 추락사고와 비슷한 시간에 발생한 것으로 추정돼 폭행 혐의가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